이기만 없는 이기만 흑수의 정의면 야 우리 획수 가져갔대 우리 획수 가져갔대 우리 획수 가져갔대 앉아갔대 흑수대라고? 승 neighbor 승 North 승 East 승 отсюд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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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경을 한번 추고 1,2m2에 함드들 내내겠습니다 자 이제 2,3m2에 2,2m2 올라갑니다 2,3m2에서 4,5m2에 1,2m2 skate 네 최고야 2,2m2 lại 2,2m2 기준이 그리고 2016년 긴ken한 조회해 짓 2,3m2 시작 1,2m2 3,2m2 2,2m2 1주정. 3위를 견뎌던 코스트 빨간 조끼 DJ 플레스템이 마스터벤스 광주대회 유승팀입니다 광주에서 레이아 골크 빼내던 2대2 걸린다 걸린다 슬리어 슬리어 바로 바꿔 슬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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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슬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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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아 자 그럼 바이러스 유션 11초의 공격시간 모두 사야 됩니다. 코티 펜트전의 경기 오늘은 2경기 BG 앤 터스. 자 오늘 공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설문조사 끝났으신 분은 팬과 설문팀을 주셔야 되겠죠? 운영본부를 이제 갖고 오셔서 우리 팀원들이 단체로 걷어서 갖고 와서 반납해 주십시오. 설문의 학교에 이제 우리 현재로 국회 감사드립니다. 운영지 홀팬 반납해 주세요. 뱃은 pat까지 바꿔줘. 아 앞뱅거. 뱃은 합뱅거. 뱃은 멘탈 중 입니다. 으고이. 오세요. 슌마 슌마. 오시마 ô tp. 승희 형 바꿔 팔꿈습니다 왼쪽 팔을 쫙 찼네요 흔들어주세요 바울 안요 지링 원 원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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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바울 안쪽으로 손들어주세요 정신이 타이틀 위대 선을 선을 KJ 공격 공 KJ 공격 KJ 공격 공대로 만듭니다 주의해주세요 경계를 연결 못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게임을 셋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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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 하 Для 스타트 Rob by 다음은요! 다음은요! 굿샷! 굿샷! 굿본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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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리드 노플렉스 레드 황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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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레드 1차 경고 레드 1차 경고 라인 안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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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있다. 2점 계속. 1점이 있다. 2점이 perlu. 1점이 있어. 1점이 줘있다. 2점이 줘. 좀만. 앞다. 하하하하. 말 들을. 시작. 하지만. 6점이 ambush다. 4점이 넘어버리는 것이다. 5점이 넘어가고. 스크린 컷! 스크린 컷! 스크린 해줘! 스크린 해줘! 나간 시간 2분 14초 나이스! 수비 수비 수비! 슛! 슛! 대상 목장 치열합니다 터뜨로 불쇼업! 슛! 바로 공격해야 돼! 에드 공격! 터치하우세요! GJ공! 터치하우스! GJ공! 골션! 액션! GJ! 나이스! 포인트 GJ! 수비 수비! 액션 대시를 남은 시간 1분 16초 나이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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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슛! 슛! Non! let's go! 선! Let's go! 전! 전! 주! 진짜! 전! 아! 안! lock! 안! 자 잠시 후여자부경기 호텔 B에서 진행합니다. 자, 몸을 풀어주시고요. 여자복, 남은 김, 칸스 대 옥호지. 옥호지 대 칸스의 양극. 준비해 주십시오. 자, 남은 시간 59.9초. 굿포인트. 실시 입지 때문에 아직 공기 결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섬서 공기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으하의 정 therapist. ible sol 승부 마무리! 마무리! 안 나갔어요. 로버스템 아크밖으로 완전히 나갔다 들어오셔야 포인트로 이겨납니다. 연기 종료! 경기전의 우승팀 CJ팀이 첫번째 승리 가능합니다 양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인사 나누시고 같이 하는 경기 부탁드립니다 경기 중에 경미원 부상이 있을 경우나 또 운급차 의료진이 바로 운급의료수원실에 밀치가 되어 있고요 테이핑은 본인들이 각자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준비한 테이프를 통해서 경기 때 기가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핑은 하시고 피가할게요